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스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도내 다양한 데이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영역별 분석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사안이 바로 점차 잦아지고 또 커지고 있는 경남의 자연재해 피해와 복구 비용이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스토크에서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경남의 경남도와 지자체의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극복하는 대책과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남기훈 창신대 소방방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과장을 좀 보태서 주말, 또 공휴일마다 태풍이 왔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규모도 꽤 컸었는데 이게 느낌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태풍의 규모나 빈도가 잦아지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그동안의 몇 년 상간에는 태풍이 크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올해는 또 유달리 많은 태풍이 영향을 미치면서 태풍이 강해지고 있고 빈도도 강해지고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할 텐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재난, 자연재해 대책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에 피해를 끼친 태풍도 꽤 많았는데 특히나 최근에 왔던 가을 태풍이 좀 거셌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언젠가부터 가을이 슈퍼 태풍의 계절이 돼가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을 태풍이 맹이를 떨쳤죠. 사실 이게 갑자기 좀 잦아지고 있는데 1998년에 태풍 애니가 이게 아마 역대 태풍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비를 뿌리고 갔는데 전라남도에서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그렇게 뿌리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으로 점점 가을 태풍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올해 링링과 타파 이어서 세 번째 태풍 피해 미탁을 입었고요. 그때 미탁이 왔을 때 동해안 지역에 300mm 넘는 물폭탄을 포부했었고 동해안 지역에서 인명 12명 사망하고 1200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도 해안지방 침수, 의령 합천 등에서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구나 가장 최근에는 또 하기비스 다행히 일본 때문에 저희 영향은 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강풍 피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을 태풍에 대한 뭔가 좀 특별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가 태풍만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지금까지 입혔던 건 태풍이고요. 지금 이제 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뭐냐면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집중호우는 아마 장마철에 많이들 겪으셨기 때문에 집중호우라는 말을 다 이해를 하실 텐데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해서 사실 예측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국지성으로 어느 한 구역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우림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갑자기 내리다 보면 대비가 힘들죠. 우리가 장마철 같은 경우는 사전에 사실 대비를 합니다. 비가 많이 온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지만 국지성 집중호우는 내릴 가능성에 대한 그런 예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피해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행히 경남 지역은 그런 눈 피해나 이런 것들은 피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미한 수준이고요. 또 앞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들이 지진입니다. 포항이나 경주에서 비증이 났듯이 한반도 전체가 이런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진 대책이라는 게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자연재해로 인한 지난 10년간의 피해 데이터가 이번 국감에 나왔습니다. 들어보니까 경남의 피해 복구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국감 때 행안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경남의 피해 금액이 4,900억 가량 듭니다. 그리고 복구액은 피해 금액의 2.5배에 해당되는 비용인데 1조 2,300억 원 전국에서 최대였고요. 연도별 피해 금액을 보면 2009년도에 520, 2011년도에 1,000억 정도, 그다음에 2014년도에 300억 정도, 2016년도에 750, 2018년도에 173억,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거나 줄거나 이런 성향은 보이지 않고 있고 어찌됐든 전국에 비해서 가장 큰 수치라는 거고 특히 이 중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3,200억 정도 됩니다. 65% 정도, 전체 피해 금액에. 그다음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1,600억 원, 32% 정도. 그 다음이 이제 무슨 강풍이라든지 기타 피해들이, 대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미미한 1% 이하의 미미한 수치고 결국은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가 98%로 전체 피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10년간 재해 피해액도 3조가 넘고 복구액도 7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만만치 않은 피해 금액, 게다가 복구비까지 따져봤을 때 이제는 대비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기후변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문, 폭우, 폭염, 태풍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총칭에서 자연재해라고 그러는데 2008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됐고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아까 태풍과 홍수 외에도 강풍, 풍랑, 해일,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것 그다음에 낙래, 가뭄, 지진, 황사 이런 것들이 이제 재해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책본부 구성을 보면 정보수집반, 상황관리반, 행정지원, 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반, 공보, 홍보하는 반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 있고 매뉴얼도 최근에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태풍이 갑자기 기승을 부리니까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하고 또 가을에 축제가 많잖아요. 상인들 실은 이런 것들이 이 매뉴얼에서 조금 벗어나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을 태풍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 방안들을 조금 한 번 더 재정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매뉴얼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변수가 생긴 거죠. 어쨌든 사전, 사후 대책에 잘 맞물려서 시행이 돼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이 사전 대책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재해별로 어떤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지 좀 짚어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태풍입니다. 태풍은 비와 바람을 동반한 자연재난이죠. 태풍이라고 했을 때 바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이라든지 전체적인 평균 풍속이라든지 최대 풍속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역차도 또 틀리고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건물을 튼튼하게 지은 것과 아니면 낙후된 지역에 영향을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세울 때도 이게 도시가 어떻게 생성이 됐느냐 어떤 지역이냐 낙후 지역이냐 이런 것들에서 아니면 해안가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우리가 바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가 내렸을 때 이번에 하기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오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1,100mg가 내렸단 말이죠. 우리가 300mg, 400mg만 내려도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는데 1,100mg가 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산사태 피해, 홍수 그로 인한 것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다른 재난까지도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홍수나 당연히 산사태 같은 경우는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을 해서 한다고 하면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강수량의 기준이 지금까지의 강수량이 아니라 더 높이 수치를 올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될 거고요. 합쳐서 얘기하면 호우나 국진원 집중호우나 같은 경우도 이런 호우가 발생해서 강수량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빗물을 저장을 해서 홍수가 나지 않게 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용량이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설을 더 보강을 하고 이런 것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지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실은 두 번 경험을 하면서 상당히 공포감에 집사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그런 두려운감을 없애면서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건물에 대한 것들 특히 건물 같은 경우도 사실 고층 건물은 내진 설계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지만 그동안에 저층 건물들, 1, 2층 건물들은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붕괴되거나 아니면 대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남 지역의 우설 피해나 대설 피해 같은 것은 사실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써서 대비만 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건축, 또 시설적인 측면에 대한 대비가 집중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강한 바람이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 설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그러한 규제나 제도가 마련된 게 있습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재난관리법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폐지를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역할 또는 행정의 역할 그다음에 관련 조직 그리고 재난지역 선포나 특별지역, 재난지역 선포 등을 다루고 있고 최근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조례나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조례를 지역마다 둘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뭘 다루냐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이런 걸 지정할 수 있고요.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제시설지구, 그다음에 붕괴위험, 해일위험지구 이런 것들을 지구를 지정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정해놓은 것들을 연도별로 정비하도록 돼 있고 점검관리 어떤 대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한 지역에서 재해방을 위해서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고요. 이것들이 보면 가부터 라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가부터 라까지 점점 관리가 가장 매우 높은 지역이 가등급.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가라 등급이 있고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건축 안에 들어와서 뭐가 있냐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방대 무역을 그 조항이 있고 조례로 정한다는 그 항목이 있고 건축법, 좀 더 세부적으로 건축법 안에 들어오면 지하층을 거실 및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있고 만약에 지하는 무리차니까 지하 기준은 굉장히 엄밀하게 해놓은 게 있고 시행령에 보면 만약에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지구에서 뭔가 위험에 관한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할 때는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으로 출입구에 차수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이 정도 규정으로도 자연재해 피해를 막기에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더 큰, 더 필요한 조치는 없겠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죠. 예를 들면 지진 같은 것들은 훨씬 더 구조에 관한 그런 세부적인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법에 비하면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예방되어야 될 조치들 보면 사실 아까 제가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매뉴얼이 좀 필요한 거예요. 가을 태풍이 강화됐다는 데 대한 매뉴얼 또 연속되잖아요. 태풍이 이번에 보면 계속해서 오는 것에 대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데 가을 태풍이라든지 연속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경남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매립지, 해안 매립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 별도로 필요할 것 같고 미세먼지 마찬가지고 그런 경남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경남이 사실 좀 이런 게 있어요. 태풍이 가장 많은 지역이어서 피해 복구 비용도 많기도 하지만 경남이 좀 독특한 게 해안변에 도시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전라남도처럼 평야지대를 끼고 이렇게 해안을 한 것보다 산들이 해안 쪽에 바짝 몰려있어가지고 평야지대에서 충분히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바다로 바로 나가는 그런 좀 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배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때에 맞춰서 보름달이나 사리때 이렇게 침수, 바닷물이 밀려와서 침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물때별로 매뉴얼을 좀 따로 한다든지 이런 좀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개별화된 전문화된 매뉴얼을 좀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는 이런 자연재해 정말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민분들이 평소 할 수 있는 예방책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방송 시청을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풍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예측이 상당히 정확한 그런 수치들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풍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집에서 TV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TV가 끊길 수도 있으니까 방송이 그래서 라디오는 보통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피난입니다. 우리가 언제 피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로 피난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사실은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경주에서 포항 지진 났을 때 소방서에 연락이 온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나 피난해요?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나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피난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면서 도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맞춰서 내가 혹시나 괜찮을 것 같더라도 피난을 해서 하항을 안전한 곳으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인근에 있는 피난 구역이 어디고 피난 루트가 어딘지는 정도는 최소한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보시면 이제 다들 각자 일을 하시잖아요. 평일에는. 그러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통신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1차 피난 구역은 어디다. 대피 구역은 어디고 그다음에 2차 대피 구역은 어디나. 그래서 우리가 1차 가서 없으면 2차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 주는 게 좋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매뉴얼이라는 거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뉴얼 자체에서도 이제는 단순하게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함께 개발이 된다 그러면 도민들이 이제 좀 더 안전하고 예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CJ 헬로에서도 기상특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가을 태풍이 여럿 발생하면서 취소된 축제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 축제 시기도 앞으로는 좀 기상이변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남강유동축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2013년 태풍 때도 하루 2016년 때도 하루 쉬고 최근에는 또 이틀씩 두 번이나 쉬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태풍 축제 태풍에 맞춰서 축제 시기를 지금 다시 재조정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축제 유래에서 비롯된 날짜가 있고 땅기 잔이 덥고 미루 잔이 춥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축제에 대해서 별도의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또 특히나 사후 대책으로 재해보험의 의무 가입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200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가축제, 농작물, 양식, 수산물 보험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정책적 보험인데 농민과 어민 일부만 대상이 된다. 그러면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해서 2007년부터 풍수의 보험을 새로 정책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주택, 원실, 상가, 공장 이런 것들도 해주는 거죠. 보험을. 그래서 행안부에서 30에서 90% 가까이 지원을 해주는데 태스크포스트팀을 꾸려서 일단 원래 있었던 농작물 보험이라든지 통폐합을 하는 것들은 하고 정확한 요율, 데이터가 있어야지 보험 요율을 적용할 텐데 그 요율을 점검하는 중이고 도내, 지금 경남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30%밖에 가입을 안 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해서 대대적으로 집중 시기별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개인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분들은 지자체의 빠른 복구 시스템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복구가 늦다,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복구가 늦다,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전체적인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4가지 단계가 순차적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동안의 우리나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복구 중심이었단 말이죠. 복구가 단순하게 이전의 상태로 복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재해가 오면 똑같이 피해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예방 대비를 통해서 복구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예방 대비가 충분히 갖춰지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 복구도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자체 사실은 전체 재난관리 통과는 지자체가 하고 긴급 대응이라는 건 소방에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인력이 많이 부족을 하거든요. 그런 전문 인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이 들어와서 그런 예방 대비에 대한 것들을 만들려가면서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 복구에 대한 것들이 빨라지면서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비록 불가피한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도내 18개 시군 지자체의 노력과 지역민의 참여로 예방은 최대하 피해는 최소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헬로인시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